이 프로그램 자체가 월드 챌린지가 아니라 셀프 챌린지에요. 제 자신의 도전이거든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멤버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훈련뿐입니다. 훈련, 훈련, 또 훈련! 드디어 네덜란드로 향한 다섯 남자. 품차와 툴립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나라 네덜란드. 이곳에서 시작된 멤버들의 첫 훈련. 피어재펜 챔피언인 야쿠에게 특별 훈련을 받으며 멤버들의 실력도 조금씩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첫 훈련부터 스타치하는 구멍 멤버 효준! 오물에 빠지는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장에 도착한 멤버들.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걸 어떻게 장대로 건너지? 숨이 딱 막히고. 이게 뭐야? 이거는 강이잖아, 그냥. 과연 그들은 저 넓은 강을 장대로 짚고 넘을 수 있을까요? 챔피언 야쿠의 안내를 받아 훈련장으로 향하는 멤버들입니다. 도착한 곳은 피어재펜 대회가 열리는 실제 경기장. 오늘 멤버들은 이곳에서 실전 데뷔 훈련을 합니다. 아이고, 여기 물에 빠져가지고 불만하겠다. 직접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경기장. 어우, 여기서 어떻게 훈련을 할지 막막합니다. 챔피언 야쿠의 실전 데뷔 훈련 1단계. 바로 모래사장 도약배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물에 빠지겠어. 예스. 야, 근데 다같아. 예스. 야, 역시 젊은 친구들이 다르구나. 근데 효준이하고 혐우, 효준이 새끼 먹었잖아. 쟤 어떡해? 조심하고. 굴락. 오, 뭐야, 뭐야. 오, 저란다. 오, 웬일이야. 한번 해보니까 해볼만 하더라고요. 아, 이 느낌이구나. 딱 알겠어요. 몸이 딱 알겠어. 자, 형님 파이팅. 미친듯이 달려오세요, 형. 달려서 그냥 잡아버려? 네, 잡아버리세요. 저도 그 생각밖에 안 해요. 파이팅! 아, 진짜. 그냥 할 말이 없다. 아니, 내가 문제를 얘기해봐. 안 뛰었어요. 문제는 안 뛰었어. 겁먹었어, 그냥. 달려와서 그냥 매달려버렸어야 했는데. 구멍에서 탈출하고자 계속 실패하면서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 혐오. 아, 그러나 이 성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이구 아 아 아 아 아 몸도 지금 피멍이 들고 막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건 마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형으로서의 부담감 챔피언 야쿠의 실전 데뷔 훈련 2단계 장드 직구 3m 개울 건너기 나 이제 이건 너무 죽겠다 I can do it 개울 폭 3m 그동안 훈련했던 것에 비해 폭이 꽤 넓은데도 우리의 성윤이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어이 멋지다 예스 어 풀어 예스 오우 예스 오우 오우 그리고 빨리 움직여요. 잘 움직여요. 잘 움직여요. 도전!